코로나19로 언택트, 그러니까 비대면이 우리 삶의 키워드로 떠올랐죠. 의료현장에서는 이 비대면 진료가 활성화되면서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비대면 진료, 즉 원격 의료를 법으로 허용하고 제도화하느냐의 문제가 다시 뜨거운 사회적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. 먼저 원격 의료가 뭐고 또 어떻게 달라지는지 김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국내의 한 원격 의료 앱입니다. 병원을 선택하고 온라인 채팅을 통해 진료를 예약할 수 있습니다. 잠시 뒤 의사에게 연락이 오고 전화로 진료가 이뤄집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김성훈님이시죠? 현재 불편한 증상이 어떻게 되시나요? 콧물도 많이 나고 기침도 좀 많이 나요. 이메일을 통해 처방전을 받을 수 있고 진료비도 앱을 통해 낼 수 있습니다. 외출과 병원 방문을 꺼리는 환자분들, 특히 영유아 애를 둔 경우나 주기적으로 약을 복용하시는 만성질환자분들이나 회사원분들께서 생각보다 많이 이용을 해주고 계십니다.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원격 의료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20년 넘게 굳게 다친 빗장까지 풀릴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. 지난 2월부터 환자가 전화를 걸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원격 의료가 허용된 뒤 이달 10일까지 이용 건수가 26만 건을 넘어섰습니다. 정부는 한국판 유디를 추진하면서 원격 의료 등 비대면 산업을 포함시켰습니다. SBS CNBC 김성훈입니다.